giav-0 롬뽕 っていう rund生의장님이들이 이esi의 원 Leaf 옥차를 켜도돼요 힙쉐다 왜냐면 시간이 뭐 얼마 안남아서 달려온다 페이크 오 얘네 페이크도 넣을줄 알아 가드 좀만 끌어와줄래요? 가드 어그로 끌리신분? 가드 잡게 되게 되게 우리가 조금 빨렸다 조금 더 뒤로 갑시다 이트로 가드만 좀 잡고 하이파더님 그 뭐야 그것좀 해주세요 페이크 하이파더님이 그거 저거 집어주세요 코어 하이파더님 근데 그래도 안감 난 저거 다 오라고 오라고 진짜로 온다 3 2 1 약게 가도 돼 만들어진 클랩에 박으세요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다시 홀드하고 다시 똑같이 처음부터 똑같아요 그런거 FW 디펜팅 다시 앞에 봐 우리 한번 방어 타이밍 디펜팅 앞에 있어줘야돼 네 우리 사우스 조심 사우스 조심 사우스로 쟤네 밀리가 오네 사우스 조심 사우스 조심 사우스 조심 어 쟤나스 네 웨스트 걸어오세요 웨스트로 약게 인기지 3 2 1 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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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하이랜드가 만드는데 그가 끝나고 그가 끝나고 그가 끝나고 그가 끝나고 그리고 디펜트 타이밍 디펜팅 앞에 가고 다시 백 다시 백 우리가 빨렸어 지금 살짝 백 백 백 잘 퍼져 계세요 앞에 살려줘야돼 앞에 살려줘 앞에 살려줘 앞에 살려줘 앞에 살려줘 앞에 살려줘 지금 카운터 2 쿨이 없네요 쏘리 쿨 있는줄 바다 좀 쳐주세요 다시 홀드 우리 좀 빨렸다 우리 여러분들 여기 저 서있는대로 빨리면 우리가 진임겨 저기서 아마 다 터질거야 우리 여기는 코어 1분 남았고 황코는 2 좀 더 노스 2스트로 좀 더 노스 2스트로 디펜팅은 좀 빼요 네 조금만 빼자 조금만 더 위로 갑시다 조금 더 위로 그냥 전체가 위로 노스로 카이팅 한다는 느낌으로 조금만 더 위로 네네네 확인하고 있어요 하이퍼돈님 가있어 먹어줄 준비 사우스도 와요 네네 좀 더 노스로 빼자 좀 더 노스로 빼자 너무 넓다 좀 더 노스로 빼시고 좀 더 노스로 빼고 좀 더 노스로 빼고 코어보다 위로 갈게 엉덩이 코어보다 엉덩이 위로 디펜팅 조금 나와 좀 들어와줘 디펜팅 들어와줘 들어와줘 지금 사우스 걸어서 지금 3 사우스로 2 사우스로 1 아니야 하이퍼돈님 그거 좀 깊어 조금 더 얕게 해줘도 될 것 같아 다시 노스로 빼 다시 노스로 빼 노스로 빼 10초 남았어요 하이퍼돈님 누르 준비 이제 디펜스타이밍 쟤네 한번 올거야 조금 더 빼야돼 조금 더 빼야돼 얘네 깊게 올 것 같아 조금 더 빼야돼 우리 10초 10초 이따가 볼게 자 얘네 온다 디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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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는데 걸어와봐 사우스로 잉게지마 준비 5 4 3 2 1 사우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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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패진박 방패진박 약해야돼 약해야돼 민놈 뺏겼다 너희들 뺏겼다 뺏겼다 걸어오세요 영지로 걸어오세요 영지로 걸어오세요 응 0 지로 걸어오세요 디펜트 앵 나보다 앞에 서야돼 디미 쟤네나 먼저거든 걸어오세요 걸어오세요 우 걸어오세요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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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드드 홀드 홀드홀드홀드 Ganz 계속 걸어와 갈드하고 계속 걸어와 계속 걸어와 지금 0 지로 인계지 할게 5 4 3 9 끝까지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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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걸어와 계속 걸어와 계속 걸어와 지금 영지로 인계지 할게 5 4 3 나인덱까지 2 1 가드 잡아줘 내 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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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여기서 이제 사우스로 엉덩이 두고 가드 잡을게 밭쪽 조심 밭쪽 조심 밭쪽에서 올라온다 쪼끔 한 5명 겐질 다시 빠짐 앞쪽 힐 좀 주세요 앞쪽 죽겠다 야 어 제가 들었어요 이거 빠져도 돼 우리 네네네 이제 사우스로 카이팅 사우스로 카이팅 사우스 이스트로 카이팅 황포 50초 남았어요 네네 사우스 이스트로 카이팅 신발 한 번 더 쓸게요 사우스 이스트로 쭉쭉쭉쭉 심발 써 심발 써 앞에 살려주면서 힐러네 마지막 있어야돼 사우스로 쭉 오세요 사우스로 쭉 오세요 놔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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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스 이스트로 이제 카이팅 쭉쭉쭉 쭉 저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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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없이 인계이.. 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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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드 억으로 다 뺄거 쭉쭉쭉쭉쭉쭉쭉 사우스 이스트로 다리까지 갈거야 예예 쭉쭉 오세요 쭉쭉쭉 오세요 다리까지 다리까지 신발 가 신발 있어여 사우스 이스트로 쭉 신발 써 신발 써 신발 써 신발 써 디펜탱 많으니까 우리 이거 충분히 카이팅돼 쭉쭉쭉 오세요 디펜탱 너는 디프면 안돼 디펜탱 이제 와 디펜탱 이제 와 디펜탱 와야돼 와와와 인기지 안할게 쭉쭉 가 쭉쭉 가 우리 이거 뭐야 국장님 그냥 계속 달려 쭉쭉 달려 국장님이랑 그로스님이랑 바꿔가면서 계속 달려줘 쭉쭉 달려 쭉쭉 달려 못 넘어오신 분 없지? 못 넘어오신 분 없지? 쭉쭉 가 쭉쭉 하죠 쟤네 라인 존나 길어요 자 우리 넘어갈거야 이대로 걸어서 쭉 계속 갑시다 뒤에 물림 알려주고 트러블람 알려주고 어 누가 집었어요 사라졌어요 지금 집었어 저거 집은거 아니고 풀린거에요 집은거는 가둬봐야돼 아 그래요? 어 우리 스카드 한번 띄워줘 마운트타고 가내줘 어 헌터젠 여기서 홀드 자 이제 자 포이저션을 잡으세요 명지 웨스트로 잡으시고 이제 가드부터 정리하는 작업합시다 이제 쟤네 없었게 어 뭐 뒤로 배면 안돼요 오케이 그 국장님 나 나 줘 아 국장님 들고 있어도 되지 D3 2레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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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오실래요 여러분들? SW로 엉덩이 잡을게 시야가 안 좋을거야 거기가 조금 더 나보다 내려오셔서 SW 엉덩이 잡으세요 네 나이스 우리 그냥 해노저가 없잖아 끌고 올 수가 없네 오케이 저거는 QW 여러분들 네네네네 저거는 QW 하세요 너무 깝치잖아요 우리 조금 더 사우스로 돌게요 여러분들 사우스로 사우스로 이거 파.. 이거 파돈 조심해 파돈 들어가면 안돼 다시 여기서 가드 끌고 올게요 저거는 또 QW 하시고 가드 QW 우리 원딜들만 저한테 와보세요 이스트로 원딜만 벽 넘어 있는게 이제 갈 준비 원딜만 지금 3 2 1 그가 떨어진대 나이스 내가 밀린 대기 우리가 계단 들어갈때 적어놓으세요 다 묻힐 앞에 케어 카운트볼 준비 지금 3 2 1 문 앞에만 문 앞에만 적어놓으시면 여기 뭉친데 나이스 원딜 원딜 걸어와 원딜 원딜 그냥 다시 한 번 벽이 인기지 원딜 지금 들어와서 이스트로 3 2 1 나 있는데 원딜만 까비까비까비까비 다시 홀드 들어오세요 다 들어올께요 다 들어오께요 다 들어와서 가드 잡을께요 웨스트로 엉덩이 잡은댐 애들 들어와요 앞에 케어 앞에 케어 앞에 케어 앞에 케어 가드부터 가드 잡아야 푸시할 수 있어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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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글리는 뒤로 빼 빼 가드 뒤로 땡겨와서 잡으세요 뒤로 땡겨와서 가드 더 있거든요 여기 뒤에 가드 3마리나 더 있어요 좀 더 뒤로 땡겨 우리 계단에 너무 뭉쳐있다 계단 조심해 어 무서워 가드 가드 뒤로 땡겨줘 가드 뒤로 땡겨줘 가드 잡아야 들어갈 수 있어 가드 잡고 가드 잡고 1레벨 밖에 안 돼 이제 스텝업한다 앞에 케어 앞에 케어 지금 카운트볼 준비 2스트로 3 2 1 저거 보이지? 뭉치들 보이지? 뭉치들 보이지? 되나요? 나이스 자 이제 살짝 더 스텝업하셔도 돼요 스텝업하면서 가드 잡을게 우리 힐러들이 너무 힘들다 가드 좀 쳐줘 가드 잡아줘 가드 잡아줘 가드 잡아줘 너무 퍼져있다 아 DP 탭 많으니까 좋네 서진은 좀 뒤로 끌고 가 막고 있으면 가드한테 그.. 예 같이 맞게 자 원딜만 이스트로 살짝 걸어오실래요? 원딜만 인게이지 할 줌이 나 있는대로 지금 3 2 1 약해봐 약해보라는 얘기야 원딜 대기 밀리 대기 우리 빠진거 얘네가 봤어 옵니다 이게 나 앞에 밀리 인게이지 3 2 노스로 나 있는데 드라이버 있는데 나이스 사우스웨어 자리잡고 다시 가드 잡을게 예 가드 좀 잡아주세요 사우스웨어 자리잡고 가드 잡을게 가드 너무 많다 가드 너무 많다 우리 원딜들 가드한테 인게이지 쓸게요 지금 저 있는대로 3 2 1 요인님 얘네 소사 죽었는데 음 기다려봐 어차피 얘네 못 나가 위에 나가는 길 없잖아 이거 메이지까지 잡아야 돼 이거 1레벨이니까 자 밀리도 지금 인게이지 할 준비 여기 다 모아서 가운데 있는 가드 지금 3 2 2 1 쟤 테마 안 넣어요 네네 가까워서 리디어 계속 올 거야 자 원딜드 5초 있다가 인게이지 여기 가드 모인 데다가 3 2 빠져나간다 이거 빠져나간다 이거 2 1 빠져나간다 이거 빠져나간다 잡는거는 디펜팅 해 주는데 원래 꼰딜들도 인게이지 하고 밀리들 5초 있다가 인게이지 할게 여기 빠져나간다 이거 지금 밀리들 여기 가운데 인게이지 3 3 2 1 다 쓰세요 밀리들도 다 쓰세요 밀리들도 얘네 템 넣어요 얘네 우리는 뭐 코어만 가져가면 되니까 어 어 무리하면 우리가 더 사고났고 이제 여기 뭐야 메이지까지 끌고 오세요 쟤네 템 넣었으니까 쭉 올라와봐 메이지까지 올라와봐 메이지까지 올라와봐 이거 번개 돌 때 데모나무 돌려주고 쥬디 켜주고 메이지에 스킬 쓸게요 지금 3 2 1 거의 안들어가도 돼요 여러분들 걔네 다 템블리 다 맨몸이야 하지말자 코어만 못가져나가게 하면 될거 같애 웨스트로 도내 코어 그리고 디펜팅이 봐주면 돼 그거는 맨몸이에요 맨몸 네 디피스들 반응하지 마세요 풀되면 다 2스킬 쓸게 코어 뺏어왔어 유닛 코어 뺏어왔어 뺏어왔어 아 오케이 가자 갑시다 웨스트로 왔던길로 캐치 늑대 캐치 어 뭐야 좋아 이 새끼 다 잡아 늑대 나이스 정신들 나이스 네